배우 이경진, 언니, 엄마 잃고 유방암 투병 38kg까지 빠져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 배우 이경진님을 소개합니다. 이경진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1956년 10월 2일생 65세이며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키 160cm, 45kg, 애형이며 학력은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고소대학교 골프학 학사입니다. 이경진은 1974년 MBC 공개탤런트로 데뷔한 중견 배우입니다. 1970년대 브라운 CFQN으로 1980년대에는 영화계 3대 트레우인 정윤희, 장미, 유지인과 보금관은 탑클래스 격으로 브라운관에서는 현재 목회자 사모님이신 원미경 등과 KBS 차세대 꽃이라고 불리며 많은 중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드라마 제3공화국, 코리아게이트, 삼김시대 등에서 모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고 박영욱 여사를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몽실언니, 그대 그리고 나 등에서 주로 각 주인공들의 엄마 역할로 출연했죠. 가장 친한 배우로는 고두심씨가 있습니다. 고두심의 종교는 불교이고 법명은 정각심입니다. 국민엄마로 불리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연기 대상 최다 수상자인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갑자기 고두심 검색순위 상위권 고두심 이재명 지지선언 전혀 사실 아니다. 배우 고두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진이 SNS와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논란의 사진은 제주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재명입니다.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해당 문구 밑에 제주도 출신 탤런트 고두심,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 망친 인간입니다. 제주도 100% 이재명 경제대통령 투표합니다. 라는 부정확한 문장이 고두심 이재명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들어가 있죠. 고두심의 소속사 맥스파워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두심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발언을 인용해 선거 관련 허위 포스팅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두심은 해당 포스팅에 어떠한 관련이나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원희룡 전치사에 대한 어떤 입장도 일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죠. 소속사는 추후 고두심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허위 발언이 또 발견될 시에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진 고두심은 친언니와 다름없는 고마운 존재 배우 이경진과 고두심이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고두심은 2월 28일 방송된 SBS 조원아침에서 쌍둥이 손자들과 함께 토병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출발한 이경진의 집을 찾았는데요. 이경진은 고마운 분이 손자들을 데리고 집을 찾는다라며 허피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말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두심은 쌍둥이 손자들을 데리고 이경진의 집을 찾았죠. 이경진은 친언니와 다름없는 존재라며 고두심을 소개했습니다. 이경진은 힘들고 외로웠을 때 곁을 지켜줬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 위해 누룽지나 닭죽도 끓여주는 등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 설명했죠. 고두심은 요새 얘네들 보면서 즐겁게 지낸다라며 예전에 자식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들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고두심의 손자들은 똘망똘망한 눈과 귀여운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끌었죠. 이경진은 고두심의 쌍둥이 손자를 위해 직접 옷선물을 준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두심은 이경진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죠. 한편 이날 이경진과 고두심은 과거 함께 드라마를 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경진 1986년 결혼식. 이경진은 2022년 기준 미혼입니다. 1986년 재미동포 치과의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안타깝게도 피로인에서 파혼선언을 하고 약 3주 후에 귀구했죠. 해당 기사에서는 결혼상대가 과거 약혼했다가 파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별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결혼식일을 놓쳤으나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동반자는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부가 원래 자신에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결국 여동생과 결혼하게 된 사인이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경진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아들을 낳기 위해 시도했으나 딸만 4주 되자 본인의 신경을 쫓아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밝혔죠. 당시 어머니 나이가 35세였는데 딸넷을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이경진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최초 연예인 시구자입니다. 이경진 유방암 투병 큰언니 사망 후 어머니까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어 48년차 배우 이경진 언니 엄마이코 유방암까지 유방암 투병 38kg까지 빠져 배우 이경진씨가 자신의 연기 인생과 더불어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0일 방송한 TV조선 스타트학교 마이웨에는 이경진씨가 출연했는데요. mbc 7기 공제 탤런트로 1974년 데뷔한 이경진씨는 드라마 종이약 아름다운 날들 동의보감 제3공화국 등으로 얼굴을 알렸죠. 1970년대에는 cf큐니로 1980년대에는 배우 정륜이 장미 유진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 배우로 송급혔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몽실언니 그대거리구나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주목받았죠. 이날 방송에서 이경진씨는 필드 경력 20년차로 남다른 골프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흔에 골프를 배우게 됐다. 35살 지나니까 주인공에서 이모로 가는 애매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텀이 많이 생기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슬럼프를 골프로 극복한 그는 50대의 대학교 골프가 진학을 이뤄내기도 했죠. 이경진씨는 좋아하는 골프 학과에 가고 싶었다. 새로운 만남을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덧 데뷔 48년차 배우가 된 그는 SBS 드라마 암호로 파티로 인연을 맺은 배우 최중윤씨를 만났습니다. 하늘같은 선배가 대본을 붙들고 노력하시는 걸 보고 감탄했다고 전했죠. 배우 김홍표씨 역시 자기 관록이나 열류를 믿고 안되면 다시 하던가 즉흥연기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들은 이경진씨는 난 대충이 잘 안된다.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편이다. 라고 밝혔죠. 이경진씨는 꽃을 구경하다가 엄마 돌아가신지 10년이 됐지만 바쁠 때 엄마 다음에 갈게 그랬던게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6개월 만에 또 사망했다. 1년 사이에 두 사람 장례를 치렀다. 그때 알겠더라. 가까운 핏줄이 가니까 그 전까지는 떠난다는게 실감이 잘 안났다. 엄마도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그때 제일 충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독신인 그는 있을 때 잘 하라는 소리가 문득 생각난다. 50대 후반에 어머니가 떠나셔서 혼자 사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더라. 어차피 떠날 때는 혼자가 아니냐. 사막에 서있는 것 같았다고 토론했죠. 이경진씨는 이날 절친한 배우 김창숙, 성우 송도순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창숙씨는 이경진씨가 유방암 투병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다 죽게 생겼더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죽을 싸서 집으로 갔다. 38kg까지 빠져서 일도 못하고 있다라고 회상했죠. 이경진씨는 주말 연속곡을 할 때였다. 검진받은 데서 연락이 오더라. 유방 재찰령, 재검진을 하고 암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주저앉게 되더라고 전했습니다. 유방암 수술한지 9년됐다는 이경진씨는 다행히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행복도 그렇지만 불행도 쓰나미처럼 같이 오더라. 너무 힘들어서 기억도 안 난다. 직접 운전해서 다니고 철령전 가다가 약 부작용으로 먹던 거 토하기도 했고 죽만 먹으면서도 미친 듯이 연기를 했다. 정신력으로 버텼다. 아무도 연락한 사람도 없고 간혹 형제들이랑만 연락했다고 설명에 안쓰러움을 자아낸습니다. 그는 2012년 암 진단을 받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중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이경진씨 소식에 대중들 역시 충격이었다. 인생 굴곡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기 열정을 버리지 않는 천생 배우 이경진씨의 앞으로 모습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경진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